오늘 우리 가족이 빵 사이에 샐러드를 해서 끼워 먹을 야채 샐러드는 자색 고구마, 유자, 부추, 양파, 토마토, 단감 샐러드예요. 재료가 아주 풍부하죠. 밭에서 다 나온 재료로서 여기에 있는 영양가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 건강에 좋은 우리 밭에서 딴 토마토, 유자, 양파, 단감, 자색 고구마, 부추 아주 신선한 것들이에요. 그리고 이것들에게 고기전, 고기하고 두부하고 섞어서 만든 고기전 패트를 끼고 버터에다가 양옆으로 구운 것과 계란 후라이를 끼워 넣어서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샐러드가 풍부한 오늘 아침 식사가 되겠어요.